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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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피로리 수이지? Q. 자 피로리 수이지 레츠고! Q. 마음이 통하면 못할 게 없다. Q. 비롤이와 수이시 원우 민규 Q. 이제 비롤이랑 수이시가 갈 차례입니다. Q. 괜찮으신거죠 이제? 아니 아니요 하이매트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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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실합 Q. Q.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! 네 부석순이 이렇게 2018년 이후로 4년 만에 진짜 4년 만이에요 그니까요 근데 지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간지럽히셔도 혹시 탭으로 가능하실까요? 아유 가능하지 엄마 화장했어요 아유 진짜 하하하하 햇빛 밑에 깔았어?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 엄마 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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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어때? 응? 진짜? 진짜 싱거운데? 아 싱거워? 하하하하 하하하하 맛있어 맛있어 아무래도 도시락을 처음 싸보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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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아 hopefully 하하하 하하하 핵 하하하 しい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게 제가 동생을 바닷가에서 구해준 적이 있었어요 동생이 막 수영을 그때부터 물을 안 좋아해요 그 이후로부터 동생이 근데 막 건니가 동생이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게달라고 형 형 막 이러는 거예요 브라더 브라더 하면서 제가 막 아 이럴때부터 건니가 영어를 제가 제가 아 형아 누나 브라더 브라더 수영도 잘 못하는데 그거 띄워가지고 막 목 여기까지 차라고 해서 브라더 브라더 오케이 오케이 컴온 컴온 이러면서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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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부나마나 김민균 문진이지 뭐 이기적인 녀석들 에다 해봐봐 아 이거 뭐야 나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잘하고 있어 더 낮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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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낮게 낮게 앞으로 오지나 가 가 달려봐라 가 아 아 아 아 됐다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대박! 도전! 성공! 금은? 어떤? 금은? 어떤? 이렇게 달려줘! 그렇지 그렇지! 와 대박! 야 성공했어 나이스! 와 26조야! 진짜 빨랐어! 수술할 때 봉신이 있어 여기 선풍기 여기 딱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잘하네 왕년에 했었는데 아 승관이는 항상 뵙네 진짜 아 겸위도 한 번도 해야 돼 있어 아 진짜 안 되겠다 문준이도 막 잠깐만 뭐 뭐 뭐 뭐 하지마 뻥이야! 여기 있어 여기있어! 기수 스퀘어! 멈춰! 10초 동안! 10초 동안! 거짓말이야! 거짓말이야! 뭐야 저 형 진짜 뚝껏했어 그거 시작하면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? 아 끝까지 늦게 출발한 사람 혼자서 못해 그래도 끝까지 끝까지 진짜로 아 정말 왜 그러는거야? 어 카메라가 있어? 카메라가 있지 당연히 정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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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로 마사지 나 우지랑 같은 거 같아 나 우지랑 같은 거 같아 끄남형 타락 안끄!' 선회 감사합니다 공alis 공영 공termin 이 berries 속연 해둠 정als 진 너무 이쁘다 이거 실수한 건가 흐흐 흐흠 야 얘 언제까지 바우스가 에듀윌이야? 이거 뭐야, 이거 어디에 한손 혼돈이야 이거 내가 치마 한 10만원 전체 이거 모르겠어요 에듀윌 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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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잘 끓여주겠다 야 야 야 나 그린다 그린다 두 명 나 그린다 약간 악도 못 풀거 같애 오오오 맨날 푸틴 아 아니 벌칙이 안컸대 그렇게 벌칙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시는데 오늘은 주 춘석이라서 다들 즐기는 분위기로 주방장과 얘기를 해 본 결과 2주 차 1톤도 끝이 납니다 내가 춤 한 번 할까? 네 또 제 감동이 1번 흘러간 1톤날 1번 흘러간 1톤날 1번 흘러간 1톤날 다시! 다시 할게요 호시입니다! 아 정말? 아... 2주 좀 2주 차 2주 차 1톤도 끝이 납니다 이제 2주 차 1톤도 끝이 납니다 근데... 2주 차 1톤도 끝이 납니다 9번이 아까 멤버들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얘기하려고 해도 한 발짝 뒤로 가고 뒤로 가고 얘기해 나는 9번 하나 둘 셋 하면 띄까 그럼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가 리더로 형이 그것만 해줘 우리 인사하는 거 제대로 제대로 인사드릴까?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나 진짜 어색했거든 처음에 들어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넬! 샤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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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4,4ige 3,4ige 하나, 둘, 셋! 이거지! 좋다! 체조피로가 사람에게 끼치는 용량 아 근데 다운된 것 보다 낫다 민규 이거 진짜 잘해요 오히려 다운된 것 보다 나 얘 잘해 어려워 이게 쌀카소리잖아 뱀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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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면서 이제 그 눈빛이 있어 나를 알아봤을 때 눈빛이 있잖아 뭐해 뭔데 이게 요크의 이게 요크의 와우 김밥이야 오 오, 마무리 하나 터져있네요 이게 무기만 해도 우린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? 와, 대박이다 비주얼 드디어 드디어 아 이거 아는데 기가 3개 안녕?